여기를 이렇게 비벼줘요. 천천히 말기. 그냥 대충 그냥 손으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팔렸어. 이렇게.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이 아닌 헤어 튜토리얼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고데기 아무것도 안 한 제 원래 머리는 이로스입니다. 저는 곱슬기도 굉장히 심하고 건조하고 약간 부한 머릿결을 가지고 있어서 고데기를 안 하면 약간 이렇게 좀 산발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머리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웬만하면 고데기를 사용을 해서 머리를 연출해주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봉독자분들께서 제 머리 고데기 연출법을 궁금해하셔서 오늘 두 가지 헤어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좀 오래 전에 진짜 머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자주 하고 다녔던 굉장히 좀 글램하고 약간 우아한 굽실굽실한 이런 큰 컬을 넣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내추럴하고 가볍게 하고 다니기 좋은 스타일링법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왜 반묶음 머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서 보여드린 그 스타일에서 머리를 이렇게 반묶음으로 묶었을 때 조금 더 여기저기 팁을 저희만의 꿀팁을 넣어서 두 가지 헤어 스타일링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준비물은 저는 보다나의 36mm 이런 봉고데기를 하나 들고 왔고요. 지금 선 안 꽂았어요. 그리고 요거 이것도 봉가다래 보다나의 미니 고데기인데요. 이런 거는 굉장히 작은 옆머리 아니면 앞머리 이런 거를 스타일링 해주기 굉장히 편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반묶음 머리를 할 때만 사용할 거라서 첫 번째 스타일인 때는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기 깜빡깜빡 이렇게 불이 들어온 게 이제 열이 다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좀 이렇게 딱 붙는 머리를 좋아하지 않고 약간 볼륨진 머리를 좋아해서 여기를 가장 먼저 해줍니다. 저는 여기를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살려봐야 그 다음 여기를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와서 여기 정수리 부분, 가르마 부분, 여기 볼륨을 먼저 살려둘 거예요. 보면 여기 가르마를 중심으로 한 이 정도, 이 정도에 손을 넣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진짜 쉬운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요. 고데기가 괜히 두피 쪽 가까이 가서 뜨거운 느낌이 와서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단련이 많이 돼서 되게 손쉽게 샥샥샥합니다. 우선 여기에 이렇게 고데기를 넣어줘요. 이거 할 때 너무 두피 쪽으로 딱 붙이면 두피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머리 가까이 두고 얘를 끝까지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비벼줘요. 이렇게 비벼면 살짝 기다렸다가 여러분 아시죠? 살짝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냅두면 이렇게 뽕이 살아요. 진짜 웃기지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얘를 나눠주는 거예요. 반 정도 또 나눠서 이 살아있는 뽕머리는 뒤에 두고 여기를 한 번 더 고데기를 갖다 댄 다음 샥샥샥샥 비벼주기 그런 다음에 냅두면 이중으로 이렇게 뽕이 생겨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위에는 살렸는데 여기 앞에는 여전히 붙어있죠 머리랑 여기를 살려주면 머리 숱도 풍부해 보이고 볼륨감이 있어 보여요. 이거는 앞쪽으로 이렇게 비벼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 옆에서 봤을 때 볼륨이 생겨요. 반대쪽 똑같이 해줘야겠죠? 살짝 이만큼을 잡고 똑같이 넣어주고 비벼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다리고 빼고 반 위를 잡고 이거 저는 손에 익어서 진짜 30초만 쭉쭉 해버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다음에 제가 말했던 여기 이마랑 붙어있는 이 앞에 라인 얘는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에서 봐도 하트처럼 이렇게 뽕이 딱 살고요 위에서 봐도 좀 더 볼륨감 있는 머리가 딱 붙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머리를 할 동안 여기 제일 가운데 있는 이 정말 가르마 완전 사이에 있는 이 머리들도 볼륨을 띄워주면 좋거든요. 근데 고데기를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올리브영 가면 미니 헤어 고정 핀을 팔아요. 이렇게 큰 거 말고 작은 거예요. 전 이 핀으로요 가르마의 양쪽으로 벌어진 머리를 반반 조금씩만 정말 조금씩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해요. 되게 사과 같고 약간 잡초 같은데 이렇게 해둡니다. 지금 머리가 이렇게 뽕이 산 상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 다음 고데기를 들고 안쪽부터 이제 작업을 들어갈 텐데요. 저는 아주 굵게 보다는 약간은 얇게 잡습니다. 한 이 정도? 그런 다음 앞뒤 권법이라고 해서 이 뭐라 하죠? 아 철판 이 철판을 바깥으로 해서 하면 안으로 말아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안으로 만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은 이 철판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내 목과 가까이 그런 다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앞뒤 권법이라 해서 섹션 하나씩 이 순서를 다르게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철판이 밖으로 그런 다음에 그냥 여기서 쭉 돌리고 끝에 다 중요하기 때문에 살짝 멈춰서 조금씩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이 한 번 나오게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저는 이거 이제 손에 진짜 너무 익어가지고 5분이면 머리 다 해버려요. 아까는 철판이 밖으로 나갔다면 이번에는 내 안쪽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고데기는 바깥쪽으로 돌게 되겠죠? 그래서 조심히 천천히 그냥 빼주다가 끝에 쪽에서는 고데기를 살짝 돌려가면서 약간 홀드시키고 빼주기 진짜 간단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안쪽으로 그래서 쭉 그리고 여기 중간 머리도 그냥 이렇게 일자로 빼는 게 아니라 잡고 살짝 고데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내려왔다가 끝에 쪽에는 천천히 말기 아 그리고 저는 층이 굉장히 많이 저어있는 레이어드 컷을 한 상태예요. 층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살짝살짝 이렇게 말리는 형태가 돼요. 아무래도 무겁게 머리를 내리신 분들은 밑에 쪽에만 컬이 조금 살겠죠?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옆머리 짧은 앞머리 다음에 하나 남은 이렇게 섹션이 한 번 남았을 때는 안으로 말아주지 말고 밖으로 말아주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철판도 바깥쪽으로 해준 다음에 이렇게 그래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요. 안쪽으로 말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면 중간까지는 콜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밑에는 약간 방향이 제각과 다른 느낌이라서 되게 내추럴한 이런 헤어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옆 앞머리 이거는 반대쪽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옆 앞머리 옆에 마지막으로 남은 섹션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철판을 안쪽으로 해서 고데기를 바깥쪽으로 말아주세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옆 앞머리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까 여기를 좀 많이 띄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대 같은 데를 살짝 보완해주기 위해선 여기가 너무 떠버리면 광대가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부터 여기부터 해주는게 아니라 저는 한 여기 중간 정도 이 정도부터 말아서 끝에를 조금 중점으로 이런 식으로 말아줍니다. 그러면 여기 머리가 약간 앞으로 넘어오면서 광대를 커버를 해줘요. 이렇게 뺐을 때 눈썹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저 이거를 좀 빼줄게요. 빼면은 여기가 볼록하게 조금 더 앞에가 살아요. 옆 앞머리를 아까 말했던 눈썹 바로 밑 여기쯤 잡고 슝 끝에는 역시나 조금 홀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키포인트 이제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꼭 해주는게 여기 구렛나루 옆으로 떨어지는 머리가 한 가닥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고데기가 많이 안 들어가는 부위라서 이렇게 하다가만 이런 머리가 연출이 되거든요. 안에서부터 아주 짱짱하게 그냥 한번 두껍게 바깥쪽으로 말아서 웨이브를 넣어줍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플랫하고 끝에만 살짝 말렸는데 여기를 바깥쪽으로 굵게 한번 말아주면 끝까지 그럼 이렇게 컬이 살면서 이게 언제 예쁘냐면 머리를 살짝 묶었을 때 내려오는 것도 예쁘고요. 여기에 이렇게 머리가 살짝 웨이비하게 여기가 들어가서 더 볼륨이 있어 보인다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다 하면 그냥 대충 그냥 손으로 막 쓸어줘요. 너무 대칭을 딱!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 가는대로 대충 대충 하는게 포인트입니다. 보면은 굉장히 머리칼 하나하나가 얇게 웨이브가 들어가서 굉장히 그냥 내추럴한 느낌이에요.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 광대가 약간 커버가 되면서 이쪽에 볼륨이 띄어지기 때문에 이마가 좀 더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굴형을 예쁘게 윤곽을 잡아줍니다. 이제 아까 고데기를 해놓은 이 머리에서 반묶음을 해줄텐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준비물이 있어요. 뭐 당연히 끈은 하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는 삔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도 여기서도 그냥 고무줄 하나로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거 보다나의 미니고데기 지금 버튼을 켜놓기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 바로 이거 이니스프리 리얼 헤어 메이크업 젤리 컨실러 파우더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파였어. 이렇게 약간 인쥬 느낌으로 딱딱한 젤리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쿨치형 퍼프로 찍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너무 짱짱한 고무줄 한 두 번만 돌리면 끝나는 고무줄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돌릴 수 있는 나름 뭐라 그러지 굉장히 이렇게 막 흐물흐물한 그런 애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반묶음은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귀를 시작해서 손가락을 엄지를 이렇게 깊게 넣어줍니다. 양쪽 딱. 정말 조금만 잡아서 이렇게 밑에가 풍성하게 많이 내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이런 머리를 즐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게요. 조금씩만 잡아 올려요. 이렇게 잡아둡니다. 이미 고데기를 해준 상태라서 대충 묶어도 여기 뒤로 빠지는 꼬랑지가 예쁘게 빠질 거예요. 대충 손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를 다 묶어주기 전에 옆은 이미 뽕이 띄어져 있잖아요. 근데 뒤는 뽕이 안 띄어져 있기 때문에 묶기 전에 살짝씩 이렇게 손으로 미리 머리를 빼둔 다음에 그 다음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이만큼밖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옆으로 내려오는 머리가 굉장히 많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냥 손으로 대충 내려줘서 저는 여기 옆 앞머리가 이렇게 두껍게 내려오는 머리 스타일을 좀 선호해요. 밑에서 위로 살짝 이렇게 눌러서 뽕을 약간 살려주고 저는 그냥 이렇게 막 때리면서 잡머리를 살짝 살짝 이렇게 빼요. 제가 아까는 굉장히 길게 옆에 애교머리를 빼서 턱 밑으로 이렇게 굽실하게 내려오게 했잖아요. 근데 반묶음 할 때는 턱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되게 안 예뻐요. 이 옆머리는 이미 해놨던 거니까 냅두고 이거는 그래서 뒤로 꼽아서 살짝 남겨주고 보면은 여기 이 애교머리 있죠. 이거를 이제 얘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 짧은 머리를 아까랑 똑같이 밖으로 슝 말아주면서 냅두면 여기 보이실까요? 이 머리? 짧은 머리들을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앞에서 볼 때 살짝살짝 이렇게 구부러진 머리가 있어서 조금 더 머리가 풍성해 보이는 단조롭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보다면 여기처럼 다른 머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자 스트레이트 머리가 보일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살짝 빼서 똑같이 밖으로 굽실굽실한 웨이버가 생기면서 신경 좀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너무 쉬운데 이런 작은 꿀팁이 머리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을 챙겨서 나가면 평소보다 얼굴형이나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훨씬 더 예뻐 보일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거를 사용을 할 텐데요. 사실 저같이 이렇게 굵게 굵게 앞머리를 내리시는 분들은 이게 굳이 필요가 없긴 해요. 왜냐면 저희들은 이미 가려줬으니까 이걸로. 근데 만약에 난 층이 없어서 옆머리도 그냥 일반 머리만큼 길어요. 그래서 내릴 머리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를 묶으면 아무래도 여기가 바짝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까꿍하고 빈 머리가 보이게 되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셀리쿠션은 자기랑 가장 맞는 색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저도 레이어드 컷 하기 전에는 여기를 꼭 가렸었어요. 지금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인데 톡톡톡톡 두드려가면서 너무 얼굴 쪽으로 넘어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체크를 좀 해가면서 발라주세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신경쓰여서 옆머리를 두껍게 내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할 때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거는 세안을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세안 진짜 대충하고 너무 귀찮다고 막 여기를 신경써서 안 하고 그냥 수건으로 닦았더니 흰 수건이 여기 다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흰색 옷을 입었을 때 별 생각 없이 소매 여기까지 빼고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잡고 누르면 여기 다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만 좀 특별한 날 해야 한다 할 때는 요런 방법을 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동안 진짜 문의가 많았던 제가 좋아하는 반묶음 헤어 스타일링 연출법과 요즘 제가 자주 하고 다니는 내추럴한 웨이브 스타일링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집에서 몇 번만 연습하시면 금방 손에 익으실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